네 앞서서 여러분들은 블렌더를 세팅하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더 편하게 원하는 형태의 품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맞추셨고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녹색의 가이드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녹색의 가이드라인을 잘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잡으셔서 끊으시면 가이드라인의 위치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위치대로 갖다 놓으시고 작업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이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화면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블렌더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른 편집기와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처음에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면 그 어느 편집기보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맨 왼쪽 0으로 가도록 수치가 0으로 가도록 맞추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면을 저희들이 원하는 편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애드로 가셔서요. 메뉴바에서 보면 애드가 있습니다. 애드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무비 형태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이미지와 무비 형태로 자료를 가져와서 편집을 할 겁니다만 오늘은 이전에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씬에 가셔서 씬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3차원 렌더링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은 정지된 화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움직여도 영상은 정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먼저 기능을 익히는 작업을 한 이후에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맨 왼쪽에 가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타임라인에서 맨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문제는 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끌어 놓으시려고 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 바로 들어와 있는 이 씬을 잡는 작업을 할텐데요.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고 마우스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게 잡힙니다. 지금은 이 자체가 잡혀있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하얗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을 클릭하시는 것과 동시에 전체 화면의 외곽이 하얗게 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저희들이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화면의 과연 끝이 어디인가.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는 보시고 계시지만 맨 끝에는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끝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밑에 있는 화면 영상 저희들이 녹색 발을 잡은 상태에서 잡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손을 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롤을 붙잡으시고 살짝 떼신 상태에서 줌인 줌 마우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여러분 눈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롤, 중간에 있는 마우스를 꾹 누르시고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치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화면에 가셔서 마우스 롤을 가운데를 중앙 꾹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그 위치를 변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놓으시고 마우스 롤을 줌인 줌아웃하면 구체적인 위치, 좀 디테일한 화면의 영상까지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보셔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줄이고 크기를 또 닫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마우스 그린색에 있는 채널 맨 왼쪽으로 가셔서 약간 화살펜 모양의 버튼 같은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꺼져 있는데요. 이 버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 버가 켜지는데요. 켜진 발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잡으시고 끌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상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에서 손을 떼시고 움직이셔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위치를 하고자 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원위치가 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잡으시고 떼지 마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손을 떼시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이 발을 현재 갖다 대고 있는 위치에서만 정지시키고 싶으시다면 다시 마우스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한 번 누르시면 정지가 됩니다. 이것이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이 훈련을 많이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밑에 있는 그린라인이 보이시는데요. 이것은 이 라인이 삭제되거나 주어졌지만 같은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잡으시고 눌리시면 얼마든지 영상이 재생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갖다 놓으셨죠?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훈련을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오른쪽을 클릭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됐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갖다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는 다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저희들이 맨 끝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을 한 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가 감춰져 있는 부분처럼 꺼져 있는 곳에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맨 끝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은 프레임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다시 줄이면 프레임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프레임을 줄인 다음에 손을 떼시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다시 따라오겠죠? 그리고 원위치를 가게 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되고 이 위치에서 멈추고자 한다면 다시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왼쪽 마우스를 한 번 누르시면 원하는 위치에서 정지가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이 상태에서 영상은 보이지만 이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화면이 꺼지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유용하지 않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린 녹색이 있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한데요. 오른쪽을 클릭해서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늘리시게 되면 그 위치에서 영상이 모든 것이 재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오른쪽을 클릭하신다면 다시 앞으로 가겠죠? 거기에 저희는 위치에 갖다 놓고 맨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 위치로 복원한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여러분과 저희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1차적인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커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색 바 씬을 잡으시고요. 이 커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드 컷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 컷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하드 컷과 소프트 컷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형태가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움직이는 화면이나 변환되는 화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커팅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커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메뉴에 가셔서 스티립을 누르시고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발을 잡으시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잡으시고 스티립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컷이라고 하는 하드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려있는 것이 여러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화면이 잘려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를 오른쪽을 잡으시고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그 위치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 컷입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 마우스 컷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니까 원 위치로 갔는데요. 잡으시고 그 위치에서 멈추고 싶으실 경우에는 왼쪽을 다시 한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메뉴로 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과 같이 녹색 발을 선택을 잡아주시고요. 아래 것을 저희가 자르겠다는 뜻이고요. 가이드라인을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자르고자 하는 원 위치로 가셔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K, 자판에 보면 알파드 K가 있는데 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컷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컷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걸 잡으시고요. 작은 장소를 한 번 늘려 보겠습니다. 컷팅이 됐죠. 이런 형태의 컷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을 잡으시고 또 위치를 변환해서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신 소프트 컷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 컷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프트 컷을 하시면 오른쪽에 기존의 정보 라인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잡으시고 하드 컷을 하시게 되면 자판에서 Shift 누르시고 아까 누르셨던 K를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바를 클릭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K를 누르게 되면 컷팅이 되는데요. 그럼 이게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것을 잡으시고요. 움직여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푸른 녹색의 바 라인이 따라오지가 않죠. 이것은 완전히 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앞의 것은 이렇게 녹색 바가 있는 부분은 잘렸지만 이와 유사한 정보가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소프트 컷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드 컷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실장을 또 다른 연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편집해 보도록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작업들을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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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